안녕하세요 양술랭 가이드입니다. 요즘에 제주도 여행 엄청 가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날씨가 좋으면 국내에서는 그 어디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싸고 렌트 비용도 많이 비쌉니다. 당연히 숙소 비용도 그럴 텐데요. 제가 가성비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서귀포 호텔 하나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엄청 비싼 호텔이야. 당연히 가격 생각 안하면 좋은 데만 찾아가시면 좋겠지만 보통 3, 4, 5만 원대 호텔이 있잖아요. 저희처럼 열심히 돌아다니고 밤에 와서 피로를 푸는 정도의 호텔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비수기 때는 3만 원대, 성수기 때에도 4만 원 중후반대면 예약하실 수 있는 곳인데 유명해지면 아무리 싸도 예약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서둘러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웨스턴 그레이스 호텔이라는 곳인데 오션뷰나 이런 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워낙에 밖에서 보는 건물도 굉장히 새 건물로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의 일부도 있고 이 안에 내려가시면 승용차들은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넣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가성비라고 불리는 호텔들은 주차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길 건넌 편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로비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유 공간들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새 건물입니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3, 4만 원대 호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무인 프런트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면 여기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객실 카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아웃도 이곳에서 카드를 넣는 곳으로 끝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실을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7층 객실이었어요. 이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내부는 엄청 넓지는 않은데 큰 침대가 있고 저쪽에 창가에 앉아서 간단한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보입니다. 욕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주 웨스턴 그레이스드 호텔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겠죠. 참고로 저렴한 호텔에 가시면 침대에 매트리스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좋은 호텔에 그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5만 원 이하의 가성비 호텔이라고 해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매트리스를 쓰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시면 피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매트리스도 얼마나 좋은 걸 쓰느냐는 끝이 없는 문제이고 매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혹시 제 이야기만 듣고 너무 기대하고 가셨다가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 여행의 가성비 호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좀 빨리 매진이 되는 아는 사람은 서귀포 갈 때는 꼭 여기로 가는 그런 아주 좋은 호텔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제 영상 밑에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거기가 아마 최저가일 거예요. 그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